자 1부 끝곡으로 정말 엄청난 노래를 신청해주셨네요 고릴라 켜세요! 이거 1년에 한 번 밖에 못한다는 그 안무 보여주시는 건가요? 1부 마무리 하구요 저희는 2부의 귀쪽 끝 음악 퀴즈 돌아올게요 새엘 음악 주세요!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 보내주십시오 네 4정도 밖에 못해요 지금 송일씨가 지금 아직도 숨을 몰아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복에 쳐야 된대 이 셀럽파이브 춤이 얼마나 힘드냐면 솜씨가 춤을 추자마자 아마 화면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누워있었어요 지금 여기 공복에 쳐야 되거든요 목까지 갔네 저 요즘 물 먹었잖아요 네 숨 좀 쉬고 오시면 안 돼요? 에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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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